왕자에게 말하듯하라. 이게 무슨 사극 대사인가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충격적이게 또 공무원이었는데요. 교육부에 몸담고 있는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걸까요? 바로 본인의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그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특별의 왕의 DNA가 있다면서 여러 당부를 한 게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왕의 아무리 내 새끼 예쁘다고 내 자식에게 왕의 DNA가 있느니라 함부로 대하지만 천혜연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어느 시대예요? 이게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헷갈릴 정도의 표현인데다가 사실 내용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과연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선생님이 내 자식 편들어주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지마 안내 등에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은 자녀가 뭔가 잘못된 것을 학생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것 하지 말라고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교육부 사무관이 한 말인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잘못을 해야되면 우쭈쭈쭈쭈 해줘야 돼요? 뭐예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의아하는 부분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는다. 이게 참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교육부 사무관이라면 누구보다도 교육 분야 전문가일 것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참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본인은 왕이신가 보네요. 나 진짜.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여기 사항에 있어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와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다 뒤에 그것도 있네요. 특히 반장이나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장이나 줄반장을 또 시켜줘야 되나 보네요. 그냥 본인이 선생님을 하시죠. 아니면 홈스클링을 하시든지. 왜 이걸 학교에 이런 내용까지 보내서 교사에게 진짜 저희가 지금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애 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갑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공직자 통합 메일에는 교육부 로고와 그리고 담당 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엄청난 이압이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애 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본인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담임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죠. 정말 아동학대는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봐야잖아요. 그럼요. 일단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했죠. 그리고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해당 교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했는데 아까 교사 노조에서 내용의 절정은 왕의 DNA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교사도 있으시지만 학부모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내용의 절정은 3번인 것 같습니다. 뭔데요?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를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분쟁이 있었던 모든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나의 동료 학부모이지 않길 바란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년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선생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권 침해하고 학부모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사실은 이제야 표면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를 해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육부 사무관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무관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고요. 초등교사 노조에서는 해당 사무관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